여기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이 없자 스위트 룸에 들어갔는데 상상도 못할 놀라운 것을 목격하죠 네털리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지만 받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관리인 클리프를 찾아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스탈링은 프로스트 카지노의 새로운 사장입니다 지금 카지노 최고의 큰 손 케인 회장의 스위트 룸에서 그의 범죄 행위를 발견했고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죠 결국 자신들이 신고하기로 한 뒤 사진을 지우고 근무 시간이 남았지만 네털리를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스탈링 프로스터 주니어는 다른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어딘가로 급하게 달려가는 클리프 그리고 거칠게 문을 두드리고 불을 끄고 집안에 숨습니다 잠시 뒤 여기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용혼 찰리는 몸 놓을 침대와 맥주를 보관할 아이스박스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 따윈 바라지도 않죠 친구의 차를 얻어 타는 찰리 그런데 이 여성은 앞에서 죽었던 네털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시간대는 처음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입니다 찰리는 상대의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알아채는 존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남편에게 맞은 멍 때문인 걸 알게 되죠 남편은 네털리의 태블릿으로 화상 채팅을 하다 걸렸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죠 찰리의 호탕한 성격은 카지노와 딱입니다 이때 사장 스털링이 그녀를 호출하는데 찰리는 건성으로 일하는 태도 때문에 짤리는 줄 알고 겁을 먹죠 스털링의 아버지 스털링 회장은 찰리에게도 은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복합판을 휩쓸었고 스털링 회장은 그녀의 능력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찰리가 돈 욕심 없는 한 양인 걸 알고 하루하루가 이벤트인 카지노에 그녀를 취직시킵니다 그렇게 큰 돈이 필요 없는 그녀는 카지노에 정착하게 된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스털링 그리고 그녀의 능력을 확인한 후 본심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그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 네털리의 남편이 카지노에 찾아옵니다 남편은 네털리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해 찾아왔죠 하지만 가드가 나타나고 순식간에 쫓겨납니다 네털리를 위로하는 찰리 그녀는 근무 중에 휴대폰을 꺼놔서 연락을 못 받았고 다급해진 남편은 전날이를 사과하기 위해 직장까지 찾아온 거죠 결국 흥분한 남편과 어찌 될지 뻔하기 때문에 오늘은 찰리의 집에서 지내기로 하죠 다음날 영화 팬인 찰리는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픽션을 시청 중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 대사가 마치 찰리의 능력을 말하는 듯 보이죠 찰리는 SNS를 보며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대중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찰리는 이런 것은 일도 신경쓰지 않지만 무엇인가 이유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총으로 위협해도 궁금한 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죠 케인 회장은 석유 재벌입니다 그래서 스털링은 케인 회장을 매년 극진히 모시는데 요즘 그의 씀씀이가 담딱치 않습니다 스털링은 케인의 표정을 읽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보라고 합니다 역시나 적중하는 찰리 100%입니다 그리고 스털링은 본심을 말하는데 요즘 케인이 큰 손을과 카지노가 아닌 자신의 숙소에서 큰 반을 버린다고 말하죠 즉 스털링은 케인 회장의 포커판에 자신의 탁자를 투입시킬 테니 카메라를 통해 찰리가 상황을 지켜보며 케인의 표정을 읽어 달라는 겁니다 이때 전화를 받는 스털링 급한 일인지 찰리 를 비밀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상황이 이어지죠 스털링을 기다리는 찰리 이때 친구 네털리가 처한 상황을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네털리는 케인 회장의 모니터를 확인한 뒤 계단에서 찰리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스털링과 대화 중이라 받지 못했죠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되지만 스털링이 돌아와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갔는데 또 전화가 울립니다 찰리는 이번 일을 스털링 회장이 아는지 묻지만 그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스털링이 간절함의 진실인 것을 누구보다 확실히 느끼고 제 일을 수락합니다 다음날 네털리의 사망 소식을 기사로 접합니다 기사에는 남편이 네털리에게 총을 쏜 뒤 목숨을 끊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사를 위해 가진 후에 방문하죠 만약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자신을 자책하는 찰리 스털링은 스위트룸과 똑같은 구조의 방에서 예행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자 특유의 병이 발동하며 집착하기 시작하고 회의를 대충 마무리하고 경찰에 찾아갔다 지는 찰리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 특유의 올드 팝송이 울리며 스탈린과 동화를 하죠 찰리는 방금 전 사진을 통해 오른손에 총을 쥐고 있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네털리의 남편이 카지노에 찾아왔을 땐 오른쪽 다리 안쪽에 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스털링의 입장에선 거짓말을 무조건 알아채는 그녀가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위험하기 어떻게든 관심을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녀는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털리의 집에 몰래 잔입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블릿을 발견하죠 사진으로 암호를 해제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어제의 동료가 네털리의 사물함을 열었던 게 떠오릅니다 암호를 해제하는 찰리 그리고 문제의 사진을 발견하죠 스털링을 찾아가 사진을 보여줍니다 찰리는 케인 회장이 비밀 사진을 네털리가 보았고 이것 때문에 케인이 그녀를 죽이고 현장을 조작했다고 말합니다 케인이 그녀를 죽인 게 맞다면 경찰이 넘기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빈털 터리로 만들어 복수를 해주자고 말합니다 작전 시작을 기다리는 찰리 그리고 뉴스엔 네털리 사건이 남편의 짓으로 보도되며 카지노에서 난동을 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밤 케인 회장은 갑자기 호텔을 떠나고 찰리가 뒤늦게 도착하는데 표정이 이상합니다 찰리는 클리프에게 네털리를 죽이라고 시켰는지 묻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100% 들키겠죠 대답 못하는 스털링 이 총은 분명히 클리프에게 뺏겼고 현장에서는 네털리의 남편 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리는 남편이 가존에서 쫓겨나는 CCTV를 보여주죠 남편이 총을 돌려받았다면 이때 탐지기가 울렸을 겁니다 즉 현장에서 발견된 총은 이때 가조노 안에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을 사람은 클리프 밖에 없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클리프가 총을 가져가는 걸 보았다고 경찰에 증언해봤자 CCTV는 얼마든지 없을 수 있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탐지하는 총력이 있다고 말하면 약 먹은 사람 주급 할 겁니다 즉 증거는 없고 거짓말 탐지 능력으로 알아챈 정황만 설명하게 될 텐데 이것으로 그들이 잡혀갈 일 없겠죠 찰리가 녹음 중일 거라는 스털링 하지만 그녀는 지금이 아닌 오전에 있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것은 케인을 호구 잡으려는 스털링의 계획이 모두 녹음되어 있고 찰리는 이것을 케인 회장에게 들려줬죠 네 케인 회장은 스털링의 계획을 알고 호텔을 떠났고 찰리는 그들을 법으로 심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찌른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은 도박꾼들 사이에서 금방 퍼질 겁니다 망했습니다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고 찰리는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경찰과 FBI 등 수사기관의 케인의 사진을 보내죠 전화가 울립니다 그리고 상대는 아들의 죽음을 확인한 스털링 회장이죠 그리고 회장은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경고합니다 루비는 한때 스테이플헤드란 메가히트곡을 부른 록 밴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발매하는 앨범마다 망해 마트에서 파트타임을 하는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꿈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다시 올라가기 위해 새로운 드럼 멤버를 잡고 있습니다 케빈은 록토크입니다 특히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루비의 독솔로지죠 루비는 최근 좋은 공연에 초청받았고 이것을 기점으로 다시 성공할 수 있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의 오디션도 없이 개빈을 멤버로 발탁하죠 크램퍼스로 향하는 길 어떻게든 화끈한 신곡을 만들어보려고 하지만 영감이 완전히 떨어진 그들에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빈은 투어 내내 드라마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죠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 펍에서 공연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전성기가 지난 밴드는 관심 밖이죠 필사적으로 작곡이 매달리는 루비 하지만 계속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 노래는 대충 비슷한 코드로 짜보자고 하는데 멤버들의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스테이플헤드는 예전 드러머가 작곡한 노래로 저작권도 모두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이나 공연에서 그의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료를 모두 뺏기죠 문제는 어딜 가든 이 노래만 요청하고 이 노래에만 환호를 보냅니다 루비의 노래를 뺏어 부른 개빈은 한방 얻어맞고 루비는 시무룩해진 개빈이 마음에 걸려 숙소로 데려옵니다 그는 사과의 뜻으로 자신의 자작곡을 들려주죠 그리고 이 노래는 스테이플헤드를 처음 들었을 때 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개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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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뒤 그들은 그렇게 바라던 신곡을 찾았지만 이것이 스테이플헤드의 절차를 밟을 것이 두려워 우명한 계획을 세웁니다 루비는 개빈이의 앰프 배선을 거꾸로 연결한 뒤 오늘 스테이플헤드를 부를 때 고음 파트를 부르라고 허락합니다 그리고 고음 파트가 시작되자 사고가 일어나죠 감전으로 쓰러진 개빈 그렇게 목숨을 잃었고 멤버들은 개빈의 작곡 노트를 불태웁니다 며칠 전 카진에서 도망친 찰리는 카드와 현금을 인출하면 추적을 당해 현금을 볼 수 있는 소일거리를 하며 멀리 달아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이렇게 각 에피소드마다 찰리가 다른 지역에 도착하고 그 지역에서 살인사건의 역겨 이것을 해결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로비의 투어를 따라다니며 굿즈를 판매하기로 한 찰리는 케빈과 친해지게 되고 차도 함께 타고 다니며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날 찰리는 따돌림 당하는 개빈을 위해 루비에게 말을 겁니다 만약 찰리가 루비의 일을 받지 않았다면 케빈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경찰은 배선이 거꾸로 되어 마이크로 전기가 흘렀고 케빈이 입을 댄 순간 감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멤버들 역시 위험했던 순간이죠 멤버들은 곡 작업을 서두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엄청난 반응을 끌어냈죠 투어를 계속하는 찰리 차 안에 남아있던 케빈의 쓰레기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네 케빈은 광고지나 과자 봉지에서 영감을 받아 노래의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루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물어보는데 루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지만 자신들이 개빈을 죽인 것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실 찰리의 입장에선 개빈이 죽어 저작권을 갈취했다고만 생각하지 노래 때문에 살인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알 수 없는 찰리를 계속 간지럽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때 찰리의 불주먹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자신을 칭찬하는 관계자에게 개빈의 앰프가 원래 위험한지 묻죠 잠깐 뭔가 이상합니다 앰프에 묻은 핏자국이 개빈의 것과 완전히 똑같죠 엘은 루비의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노래를 작곡했는데 마치 개빈을 죽인 것에 대한 자매처럼 들립니다 루비를 찾아갑니다 맞습니다 단지 노래 가사 때문에 살인 혐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루비의 신발은 밑창이 얇기 때문에 개빈처럼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죠 찰리는 개빈의 추모 장소에 방문하고 여기서 개빈의 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밑창이 두꺼운 신발입니다 루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과 다르게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두꺼운 신발을 신은 증거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쫓겨나는 찰리 이번 사건도 정황 증거만 있을 뿐 그들이 살인을 공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날 밤 루비는 성공적인 공연을 마치고 그들의 노래는 엄청난 화제를 모읍니다 루비의 소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죠 그때 유튜브에 한 영상이 올라왔고 이것은 개빈이 작곡한 노래와 똑같습니다 네 개빈은 귀찮으니 그냥 표제를 했고 가사도 영감을 받은 게 아닌 주변에 보이는 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찰리는 녹음실에서 만났던 팟캐스터에게 이 사건을 제보했고 비록 살인죄로 기소되진 않겠지만 루비는 두 번 나신 마이크를 잡지 못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피콕의 오리지널 시리즈 포커페이스입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왓챠에서 서비스 중이고 현재 시즌 1 10화까지 모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에서는 1화와 4화의 이야기만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1화의 사건으로 도망자 신사가 된 찰리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즉 1화의 이야기 이후 드라마는 로드무비 형식으로 매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때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밀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 찰리가 살인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한가지 말씀해드리면 3화에서 찰리가 유명한 비비큐 맛집 셰프에게 영화를 추천해주는데 하필이면 이 영화가 바로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입니다 영화를 감상한 셰프는 고기를 굽는 걸 그만두게 되고 이것이 살인의 별미가 되죠 이처럼 에피소드마다 다른 인물이 등장해 매화 신선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흐름이 반복으로 느껴져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즉 에피소드별로 편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오늘 저는 4화가 재밌어서 이 에피를 소개해드렸지만 평점으로는 조색꽂은 레빗이 등장한 9화가 가장 좋았습니다 만약 각 에피를 보다가 지루하시면 깔끔하게 다음 에피로 넘어가면 되고 결말이 궁금하시면 바로 10화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호불호가 더 존재하는데 오늘 리뷰에서 본 것처럼 이 드라마는 살인범의 살인 행각을 대놓고 먼저 보여주고 주인공의 시점으로 시간을 되돌아가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범인이 누구인지 찾아보는 긴장감이 느껴지는 연출이 아닌 주인공 찰리의 매력으로 유쾌하게 정답으로 향하는 길을 한걸음씩 밟아 올라갑니다 이 과정이 무섭거나 잔인하지 않고 마치 시트콤을 보는 기분으로 복잡하지 않고 추리할 필요도 없으니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자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90년대를 오마주한 듯한 연출과 음악 마지막으로 거짓말 그 자체를 알아채는 것보다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정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잔리의 대사는 거짓으로 가득 찬 SNS 세상에 거짓보다 이로운 집착을 하자는 메시지가 느껴져 모두 내 피를 감상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즌2가 확정된 드라마입니다 영상을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왓챠에서 시청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